안녕하세요. 시니아입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지 있고 많이 어렵긴 한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한 날짜는 우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많은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홍콩에 왔었고 머지 않아서 또 다른 좋은 일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게임을 하면서 저는 즐거웠었거든요. 그래서 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가장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인 것 같고 팬미팅도 좋고 소규모의 공연도 좋고 오늘같이 사인회도 좋고 기회만 된다면 팬들이랑은 뭘 해도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일단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. 다들 조금 뻔뻔하게 그때만큼 내가 오늘은 섹시하게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인 만큼은 좀 뻔뻔하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좀 파워 워킹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포기를 못하는 편인데 좀 기분 좋게 언니들이랑 산책하거나 좀 재미있게 걸어다니고 아이쇼핑하면서 이것저것 오 여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보면서 눈이 즐겁게 걷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PT 시작한 지 조금 돼서 PT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좀 무대 이외의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뷰 하거나 막 윙크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자체를 팬분들이 되게 재밌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무대 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들을 대려 더 귀여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셔서 저도 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홍콩에서 지켜봐주시는 팬분들 다음에 찾아뵈는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 저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멀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꾸준한 관심과 사랑 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선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감사합니다.